이거 좀 스토리 들어간 거인 것 같은데 봅시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그진 다 완성된 것 같아요 1년 전 트레일러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인게임 영상이나 그게 그대로 되었을 겁니다 변한게 없이 큰 변화 없이요 용마리우 지구 새로운 괴물이 지구로 보내졌다 이럴 때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칼은 근접하는 무기인데 총 안 쓰고 칼 쏠까 위험하잖아 그니까 이유가 있겠죠 칼 쏟는 데는 게임적인 세계관에 그죠 그런 것도 없이 칼 들고 있으면 좀 넘어갈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그니까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 이런 거 담당하는 살짝 내장 담당인가 보네 지구 마지막 생존 나들이 모여있는 곳 저거 보면 로봇인가 사이보그 같은 건가 그리고 얘네들도 제대로 된 사람은 없네 남캐들 좀 멋있는 건 없나 여캐는 이쁜거인데 남캐는 멋있는 행대 전부 얼굴이 이상한 로보트밖에 없나 뭐 이것도 숨은 오픈월드로 돌아다닌 거 아니겠지 오픈월드 하면 걱정부터 돼 알겠죠 근데 전체적인 색감이나 디자인 이런 거는 오외로 로스트아크 있잖아요 느낌 좀 많이 나는데요 로스트아크의 일부 지역들 느낌 많이 나네요 스킬 3 이런 부분은 로아 느낌 많이 나는데 디자인 이게 좀 한국인한테는 좀 친숙한 느낌인데 외국인들이 보면 또 새로운 색감일 수도 있겠다 저도 뭔가 모르게 좀 친숙하거든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 느낌 나 도시인의 이동수단 도시인의 이동수단 도시인의 이동수단 도시인의 첫째 이유 도시인에게burn이 나아 오픈후 단차 대화 파이페에 많이 나아 도시인의 이동수단 도시인의 잠실수단 내장척이 칼 쓰던 이유가 있겠죠 징역 쓰이네 사실 예전에 이런 느낌의 게임 있었죠 베이오네타인가 여자 마녀의 현대판 총 쏘는 없냐 있었잖아 그건 또 어떤 형식으로 다를지 궁금하긴 하네 엄마 거기서 총 쏴서 여기는 칼 드는거 아니겠지 비슷해 보일까봐 저 이제 보스마다 마지막 마무리 타격 액션이 있나보다 더ü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